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단히 인간다운 특성 가운데 하나인 거죠. 이걸 여러분 그럴 때 그러면 오늘 뭘 방송해야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식 무의식이 다 결합이 돼 가지고 진지함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 왜 드리는 거 하니까 참 여러분 한국이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그런 장애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기아차가 이익을 뭐죠 수십조 정도 내는 그런 회사가 됐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여러분들 수많은 부품들로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참 기적적인 일을 한국인들이 해낸 거죠 여러분들 자동차를 팔거나 또 자동차 부품을 미국 시장에 팔게 되면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경쟁이 치열한 것도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소비자 위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동차의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제 크레임이라고 할 거죠 크레임이 걸리게 되면 그 여러분들 부품을 판 회사 측의 여러분들 거의 실시간으로 그게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50대 60대 엔지니어들 특히 수출시장에 여러분들 혼신의 힘을 다우는 엔지니어들 기계공학과라든지 전기공학과라든지 이런 데 나온 사람들하고 어떻게 합니까 밤을 새거든요 크레임이 발생한 그 제품을 여러분 놓고 그걸 완전히 해부해가 시간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디서 문제가 발생한지 찾아낸 다음에 그걸 날밤을 세워서 고치지 않습니까 고쳐가지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시간 싸움을 하는 거죠 엔지니어들은 대체로 굉장히 사람들이 순박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엔지니어가 장난을 치게 되면 그 제품이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아자동차와 같은 그런 걸출한 기업이 탄생한 거죠 예전에는 미국 시장에서 도요다에게 명함도 걸 수 없지만 지금은 여러분 미국을 방문할 때 보면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 눈에 띄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은 대단히 진지하고 성실하고 진실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을 팔 수가 있는 제품을 팔아야 공장이 돌아가고 공장이 돌아가야 다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산책하면서 떠오르게 된 것은 대한민국의 수출전선에 뛰는 대부분의 여러분들 이런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한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갖고 지금도 살고 있을 거라 그리 안 하면 망하니까 회사가 문을 닫으니까 거기에 비해 가지고 세금으로 먹고 사는 공직사회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 수준이 떨어지고 한심한 겁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를 문제가 왜 생겼는지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런 것조차도 뭡니까 직시하려고 안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부정선거가 9번 발생했는데 2년 동안 여러분 이걸 싹 닦고 멈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문과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비해할 생각은 없지만 엔지니어적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나라 일을 그런 식으로는 절대 처리 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죠 문제가 이러면 사람들이 다양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라가 어려워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서울법대 나가야 이러면 사는 사람들이 문제 해결하기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까 대형 로펌이라는 것이 뭡니까 온갖 뭡니까 그냥 그런 걸 다 덮는 데 동원이 돼가지고 그냥 돈 벌기의 현안이 돼 있지 않습니까 선거 잘하라고 선거 좀 공정하게 하라고 하면 9천억 계산을 1년에 쓰는 기간이 선거는 공정하게는 여러분도 커녕 선거를 조작질해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말이 되냐 이야기죠 세금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참 어려워질 가능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수출시장에서 그렇게 쇠가 빠지게 되면 돈을 벌어놓으면 세금은 뭡니까 국회의원한테 보좌관이 9명이 왜 필요합니까 공직선거 공직사회가 행정식 출신이나 문과생들이 우수한 그런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회에도 다 문중심이지 않습니까 행정직 중심으로 지금 정치도 뭡니까 대다수가 베노사 검사 판사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 능력이 너무나 떨어지는 겁니다 문제의 해결 능력이 그래서 산책하면서 여러분들 참 진지함이라는 것하고 성실함이라는 것하고 진실함이라는 것이 대부분 이 사회의 수출전선을 뛰는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한없이 희한한 게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사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공직사회는 진지함과 성실함과 이런 것은 아랑데도 없고 그냥 탈법 불법 편법 뻔뻔함 심지어는 그까지 가가서 나중에 지금 뭐가 일어난 겁니까 공직선거를 9번째 부정선거를 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제 10번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아직도 뭡니까 9번 한 사람들이 우리는 전혀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오래 안 간다 이야기죠 당신들 그렇게 해가지고 오래 갈 수가 없다 이야기 윤 대통령께서 그렇게 입 다무시면 국민들이 다 조용히 해가 그냥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시는 건데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될 수가 있으면 세상이 이렇게 온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대하든 일을 대하든지 간에 진지함과 진실됨과 성실함을 갖고 계속 삶의 길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이제 이 문제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될 때까지 진지하게 성실하게 진실되게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